유틸리티 클럽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틸리티 클럽은 롱아이언과 우드의 중간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 유틸리티 클럽은 롱아이언처럼 치면 우드처럼 자연스럽게 약간 쓸려맞는 클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클럽 잘만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유독 이 유틸리티 클럽이 잘 안 맞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유틸리티 클럽을 좀 더 쉽게 칠 수 있고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유독 유틸리티가 좀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우선 첫 번째로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끌어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틸리티 클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스윙을 할 때 왼손 리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왼손을 너무 과도하게 내 왼쪽 허벅지 바깥쪽까지 끌거나 혹은 이 그립 끝을 너무 과도하게 목표 방향으로 끌어서 치시는 분들이 공을 이 유틸리티를 잘 못 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끌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무 찍혀 맞거나 혹은 찍혀 맞으면서 너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유틸리티 클럽은 이 롱아이언보다도 좀 더 긴 클럽이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 리드를 너무 과도하게 왼쪽 허벅지 바깥쪽까지 해버린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웨지나 쇼다이언을 칠 때 스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웨지나 쇼다이언을 칠 때 이 왼쪽 허벅지 바깥쪽 혹은 왼쪽 허벅지 방향으로 왼손을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레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왼팔을 끌고 가면서 웨지나 쇼다이언을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이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긴 채를 너무 왼팔을 끌고 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가파른 다운스윙으로 인해서 공이 찍혀 맞게 되고 또 클럽이 제대로 내 몸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그러한 스윙이 된다라는 거죠. 이 왼팔을 제가 한번 과도하게 끌면서 스윙을 해볼 건데요. 우측 가네요. 네, 방향이 안 맞네요. 공이 굉장히 과도하게 찍혀 맞으면서 가파른 다운스윙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 클럽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식처럼 하나 알려드릴 건데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왼쪽 허벅지 방향으로 왼손을 리드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유틸리티 클럽은 이제 롱아이언보다도 훨씬 더 긴, 조금 더 긴 클럽이잖아요. 이 클럽을 왼쪽 허벅지 방향이나 목표 방향 쪽이 아니라 팩스윙을 해서 왼쪽 손을 그대로 오른 다리 쪽으로 리드를 해주는 거죠. 기존의 공이 너무 찍혀 맞는 분들은 분명히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면서 그립 끝을 목표 방향 쪽으로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긴 클럽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백스윙을 해서 그립 끝이나 이 왼쪽 손을 오른 다리 쪽으로 리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완만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너무 끌고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무 찍혀 맞는 수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난 웨지나 숏아이언은 컨트롤이 잘 되고 잘 찍혀 맞는데 이 롱아이언이나 유틸은 잘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롱아이언이나 유틸 같은 경우도 오른쪽 다리 쪽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어야 이 긴 체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완만한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지일 때는 왼쪽 허벅지 그리고 좀 더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른쪽 다리 쪽으로 왼손을 리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어야 훨씬 더 완만한 다운스윙을 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왼쪽 허벅지 방향으로 끌었죠. 그게 아니라 백스윙을 했으면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완만한 다운스윙을 만들면서 스윙을 해볼게요. 찍혀 맞지 않으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 롱아이언이나 유틸 이렇게 긴 클럽을 사용을 할 때에는 분명히 왼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오른쪽으로 공이 간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나는 왼손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끌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손이 웨지나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 좀 더 왼쪽 하지만 유틸리티는 너무 왼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완만한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